안녕하세요. 선수들의 볼 핸들링을 담당할 새로운 트레이닝 코치 레이저를 소개합니다. 특히나 재활에 집중할 선수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. 레이저는 선수들만의 닉네임을 설정하여 스코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옆에 있는 선수와도 어제의 나와도 비교하며 훈련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. 동봉된 레이저 전용의 카메라가 선수들의 동작을 인식하여 어떤 추가장치 없이도 훈련이 가능합니다.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카메라를 통해 선수들의 볼 핸들링을 그 자리에서 리플레이하여 빠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정도는 너무 느리다고요? 걱정마세요. 총 3단계의 속도 조절 기능으로 필요에 따라 속도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. 수많은 선수들의 트레이닝이 고민이라고요? 레이저는 가능합니다. 그룹 트레이닝 기능을 지원하여 선수들이 동시에 훈련할 수 있습니다. 똑같은 볼 핸들링은 지겨우시다고요? 레이저만의 특별한 기능, 볼 핸들링과 비큐 테스트가 동시에 볼 핸들링 비큐 테스트 기능이 존재합니다. 숫자, 색, 글자 등을 통하여 올바른 선택지를 골라 두 가지를 동시에 훈련할 수 있습니다. 농구공뿐만이 아닙니다. 테니스공, 허들, 의자, 양손, 콘 등등을 이용한 다양한 조합으로 훈련이 가능합니다. 놀랍게도 약 1만개 정도의 패턴과 기능이 이 레이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물론 커스텀 기능으로 그 이상으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수많은 선수들이 훈련 중인 레이저, 선수들의 훈련 향상을 강력하게 보장합니다. 새로운 트레이닝 코치 레이저를 원하시면 언제나 보니 바랍니다.